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법규 강사 안상우입니다. 2004년도 우리 소방법규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께 먼저 커리큘럼을 통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소방서장, 소방학교장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제 직 중에는 주로 예방 분야에서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소방에서 주로 하는 말로 주특기가 뭐냐 하면 저는 예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방서에도 소방행정파트가 있고 대응파트, 구조구구파트, 예방파트가 있는데 우리 지금 소방공무원 준비하신 여러분이 소방법규 6개 과목이 모두 예방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부터 예방계장, 예방과장, 소방서장까지 주로 예방파트에만 근무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특이하게도 공문 중에 기관장에 이런 하기 힘든 경험인데 소방교육훈련장, 저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소방학교장도 경험해서 우리 소방공문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용하고 나면 12주간 소방학교에 가서 기본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 중인 여러분 선배들도 2주간씩 2년의 1회 실무교육을 받아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공무원들, 신규자들의 어떤 교육 성향 이런 데서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전공이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먼저 전공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재조사부서의 발령을 남으로 해서 하재조사는 소재공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재의 탄화 심도라든지 전선의 우리 달락에서 하재가 나서면 어떤 전선의 열 전도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또 신소재공학에 편입을 3학년에 해가지고 전자현미경을 볼 수 있는 게 신소재공학을 전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소재공학도 전공했고 또 대학원에서는 제가 일반 행정을 석사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에 최적화된 어떤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는 마산대학에 우리 소방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4년간 소방원론, 긴급구조론 등을 강의를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개인 자격증 가지고 더 안전한 세상 위험을 평가하는 개인 사무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비상임으로 한 3군데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국산업보건안전협회에 제가 위험성 평가 진단본부장으로 있고 거기서 또 교육원에서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진흥원이라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정부 공기업입니다. 전국에 801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는데 제가 소방분야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경상남도 건축가에서 공동주택 품질 금수를 하는데 제가 소방분야 금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올해에 2023년 3월에 실시한 우리가 소방공무원 시험 법규 감옥의 먼저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지금 강의의 제일 원천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심히 지난 3월에 시험을 챈 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할 때 제가 공채와 경채로 분리했는데요. 공채는 한 상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중되면 어느 정도냐 이게 개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할 때 상중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눠요. 상, 중, 하. 중에서도 상중하로 나눕니다. 상중하로 나눠요. 그 다음 하에서도 또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중은 이 상에서 당 분류의 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중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법률별 출제 분석을 한번 분류해보면 우리 법이 6개 법령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재조사법은 올해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됐는데 소방기본법에서 하재조사법이 작년에 분법되고 나서 올해 첫 출제인데 올해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소방기본법에서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률의 두 문제 시행규칙의 두 문제 공사법에서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법률의 한 문제 법률과 시행령을 연계해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시행령의 한 문제 시행규칙의 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재예방법도 소방시설법과 작년 연말에 분법이 됐죠. 그래서 두 개의 법률로 나누어졌는데 올해 첫 출제였습니다. 그래서 하재예방법에 네 문제가 나왔는데 법률의 한 문제 법률과 시행령을 연계해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시행령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법은 총 여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한 문제 시행령과 법률을 연계해서 두 문제 시행령 단독으로 두 문제 시행규칙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총 여섯 문제가 나왔는데 법률과 시행령을 연계해서 한 문제 시행령의 한 문제 시행규칙의 네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별표에서 많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각 법률별로 그것이 난이도에서 제가 상중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단독으로 출제한 것은 거의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고 전부 연계를 한다든지 시행규칙은 거의 별표에서 출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출제문항수를 비교를 해보면 법률의 다섯 개, 법률 플러스 시행령의 총 일곱 문제, 시행령의 다섯 문제, 시행규칙의 여덟 문제 나왔습니다. 이 특이한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우리가 별표가 다 있잖아요. 법률에서 정하기 어려운 난해한 어떤 규정들을 도표로 통해서 첨부한 것을 우리가 별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14문제가 나왔습니다. 별표 문항이. 그럼 전체 우리가 스물다섯 문제의 56% 정도가 별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래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표 출제 경향을 별도로 분석해서 보면 시행령 별표에서 일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별표에서 일곱 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위험을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무려 네 문제가 별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시험을 대비한 우리는 절대 별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 채용 문제 스물다섯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이었고 지금은 경력 채용에 출제된 문제 40문제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난이도가 제가 상하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에서 상중하로 분류했는데 아까 공채는 이 상에서 상중으로 했습니다. 제가 경채는 상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 문제가 40문제이다 보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좀 쉬운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하로 분류했고요. 전체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법률의 여덟 문제 시행령의 일곱 문제 시행규칙의 열한 문제 그 다음 법률과 시행령을 연계해서 두 문제 법률과 시행규칙을 연계해서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법률별로 보면 기본법이 여섯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사법이 일곱 문제 하재예방법이 일곱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법이 일곱 문제 위험을 안전관리법이 아홉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재조사법이 공채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무려 네 문제가 경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세구나 보면 법률로 단독으로 한 것은 거의 한 법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무려 시행규칙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채도 그렇고 경채도 이 시행규칙에서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경채 부분도 법령과 리헌 규칙별 출제문항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법률이 총 8문제입니다. 그 다음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 두 문제 법률과 시행령을 연계한 게 두 문제 그럼 시행령 단독으로 11문제 시행규칙 단독으로 19문제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여기도 별표에서 19문제가 나왔습니다. 무려 48%가 되겠죠. 그래서 시행령 별표에서 10문제 시행규칙 별표에서 9문제가 나왔습니다. 무려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에서 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점을 받기 위한 소방법규 전략의 별표를 우리가 꼼꼼하게 빈틈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데이터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우리가 소방직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의논해 볼까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권하는 것은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소방원론이나 소방학개론 행정법 소방법규 이런 것을 안기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안기과목은 수학공식이나 영어의 단어가 안기과목입니다. 수학공식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외워야 됩니다. 공식을 외워야 다음에 풀이와 논리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영어 단어도 맹목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안기과목입니다. 그래서 비중공자인 여러분이 소방국규를 접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안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 과목을 폭넓게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해를 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섭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를 먼저 강의의 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해는 개념 파악이겠죠. 기본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저자가 직접 쓴 기본서가 좋겠죠. 그다음에 목차 활용법 그다음에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키워드 정리 그다음에 빼대 만들기 이런 것을 제가 교재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안기겠죠. 이해가 된 다음에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나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서의 정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만의 개인의 압축된 분류된 안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기입니다. 어떤 출력이겠죠. 컴퓨터의 예를 들면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를 다했는데도 시험장에서 출력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공부가 헛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출력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서의 우리가 수력된 os문제라든지 심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출문제풀이도 도움이 됩니다. 소방법규의 기출문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이 소방법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소방기본법에서 하재조사법이 분법이 됐고 그다음에 하재예방 및 소방시설법에서 하재예방법과 시설법이 두 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기본법에 있던 하재예방 분야가 하재예방법으로 일부 내용이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이 대대적인 개편 수정이 됐기 때문에 2022년 전에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익힐 때 해냉법령하고 꼼꼼히 대비를 해야 된다. 잘못하면 오답을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 전에 기출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된다고 권해드리고 2023년부터가 제대로 된 기출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공문법의 기출문제가 제대로 공개된 건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냉법령과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될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의 능력 생각하기의 능력을 길려야 되겠죠. 저는 강의 방향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해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생각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소방국규가 안기 감옥이 아니고 비전공자인 여러분께는 반드시 이해도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법은 재정자가 기본 설계도가 있습니다. 빼대가 있는 것이죠.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세부사항을 깊게 들어가 본들 나중에 전체 맥락을 잡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법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를 제가 한 조모 밑에 연관에게 일망요연하게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 파악을 가장 우선시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령의 연계 파악이겠죠. 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그 다음에 관련 다른 법률을 가져와서 참고로 다 활용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계법령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각 단원 밑에 OX문제, 심화문제 등을 실어놨습니다. 단원을 마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본이론, 심화과정, 핵심요약 등등 거쳐서 마지막에 기본서 재톡파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여러분 전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험 직전에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와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재톡파하는 것이 그 시험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고름방급의 커리큘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계법규 연관 커리큘럼은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그 다음에 지피지기, 압축요약,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 시험 직전에 기본서, 함원, 재정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특히 압축요약특권과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핵심이론을 단기간에 정리하고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정리해서 제약 부분이 있느냐, 놓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아차 큰일 날 뵀다 이걸 빠뜨려서 이런 경우를 바로잡아주는 거죠. 제가 작년에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부분, 이런 것이 몇 문제가 적중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적중됐습니다마는 특히 그 중에서 몇 문제를 찍으라 그러면 제가 단순히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시험장에 가서는 굉장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가져가라고 꼭 당부해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은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우리가 소방시설을 적용할 때 면적, 청수 등 규모, 그 다음에 청별의 어떤 용도, 그 다음에 그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은이 몇 명이냐, 이런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침대 한 개가 한 명을 잡고, 온돌방의 경우에는 3평방미터의 1명을 잡고, 그것뿌라서 우리가 종사온수를 수용인은 산정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이런 면적을 빨리 산정해서 풀기 위해서는 제가 계산기를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 청별에 이렇게 있다. 이게 숙박시설이 온돌이다, 강당이다, 휴게실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수용인은을 몇 명이냐 산정해놓고 이렇게 나온다. 여기에 몇 평방미터다, 몇 평방미터다, 몇 평방미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가 산정해놓고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 하재 예방법에 특수 가연물의 어떤 표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지 부분도 제가 몇 번을 강조했어요. 이키라, 가로, 세로, 규격, 글자의 문자, 색, 그 다음에 표지판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분명, 최대 수량, 단위 부피당 잔량, 이런 책임자의 직책, 연락처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몇 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대로 나와서 제가 강의 들은 사람은 다 맞이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청과 무창청 이런 거 제가 계속 대비를 하면서 저는 강의를 합니다. 비슷한 용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위음물 제조소 등에서 안전거리와 보유공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대비한 강의 이런 것도 이번에 그대로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음물의 운반 및 적재 기준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 위음물 안전관리법이 우리 6개 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법이고, 또 시행규칙 별표혀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끝쪽에 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빨리 책을 듣고 싶고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끝부분에 있는 것을 한 두 개를 집중 강조를 했습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음물의 운반 및 적재 기준에 있는 것도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또 하악 소방체에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소화 능력 설비가 5가지 있어요. 그래서 포수 영역이라든지 분말 약재라든지 할로겐 화물, 이산화탄소, 제독차 이게 있는데, 이것도 제일 끝에 있거든요. 소홀히 할 수 있는 강조했는데, 이게 그대로 출제되었어요. 그 다음 위음물의 류벨 어떤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18에. 그래서 이것도 별표가 길고 이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좀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서, 압축을 해가면서 몇 분 강조했던 게 출제된 사례입니다. 교제가 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개월에 제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소방법규를, 소방법무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가 교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설명했지만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소방법규를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가 교제를 편집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 그 다음 관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국가법률센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교제만 보면 전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이런 것을 한 번에 한 조문 그 밑에 그대로 편집해서 다시 시행령 보고, 시행규칙 보고, 별표 보고 이렇게 안 해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제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저자가 직접 강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쓴 책을 강의하는 것보다 내가 쓴 책을 제가 직접 강의하는 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인데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자가 직접 직강하는 데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제 앞에 보면은 목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차를 제가 한 줄씩 띄워놨습니다. 대부분 목차가 이렇게 붙어가 있는데 이게 페이지 수를 늘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문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목차를 전체로 처음에 복사를 한 10매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듣고 목적을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소방기본법의 1차 목적은 하재의 예방경계 구조고급 활동을 통해서 1차 목적입니다. 그렇죠? 2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게 2차 목적입니다. 그렇죠? 3차 목적, 즉 궁극적 목적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이 그 다음에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함이 3차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정의에서는 소방대상부는 뭐이며 소방대장은 뭐고 소방대는 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은 기관장이 아니고 도지사의 밑에 하재와 구조고급 활동을 하는 부서의 책임자다. 즉 이런 용어의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목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 교재에 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1회독이나 단원이 끝났을 때 이 목차를 자기가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공부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실었듯이 법령의 체계도 그 다음에 이런 목차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셔서 또 이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공부의 성과가 더 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40년 전에 공개 채용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공무원의 어떤 응시를 많이 기피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크게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첫 번째가 급여가 안 났다 이런 데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게 대해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무원은 급여의 높음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성과 전문성, 퇴직 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12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한참 열풍이 불고 100대 1이 넘을 때도 지금 여러분이 꿈의 직장, 신의 직장에 관한 정부 투자 기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모 공무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노후의 안정성, 그다음에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신분 보장, 그다음에 재직 중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서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 때문에 공무원을 택배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고임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직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유념하시고 공무원에 많이 우산 인재들이 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고임금을 받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전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임금을 준다는 대기업이 40 이후에 신분을 보장해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여러분 크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행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60세까지 갑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 입직한 이후는 65세, 70세까지 정년이 연장된다는 지금 정부 발표도 있잖아요.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장 메리트가 높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여러분 재직 중에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장, 소방관리사, 기술사 등 각종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 공무원 재직기간이 경력기간에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처럼 개인기술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각종 대학이나 이런 전문직군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방공무원 퇴직하고 집에 있는 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감리업체의 감리원이나 소방공사업체의 현장기술자나 이런 쪽에 다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퇴직 후에 연금이 확실한 어떤 노후를 보장합니다. 암만 연금이 좀 삭감됐다 해도 국민연금의 2배 이상은 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금을 3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고인금을 받기 위한 직종이 아니다. 정리를 하면 가장 안전적인 신문이 보장된 직종. 그다음에 재직 중에 경력을 활용해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퇴직 후에 또 전문성을 살려서 충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안전한 연금 제도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을 저는 여러분께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